우리가 짧은 한 생을 살면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도 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느 정도로 소중한 존재냐? 좀 더 말을 바꾸면 나는 나의 신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아주 소중한 자다. 정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고 아니자든지 그대로 믿고 말하는 사람은 벌써 행동이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납니다. 또 삶의 질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나 별 볼일 있냐? 이러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행동도 그 말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생활도 어떤 면에는 질적으로 떨어지고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한 대답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보면 성공을 했다든지 또 명성을 얻었다든지 또 남다른 권력을 쥐고 있다든지 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재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그저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판단하는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갇혀있으니까 자연히 남에게 드러나는 무엇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공으로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명성으로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생각에 따라서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를 누구로 보시느냐 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누구로 인정하시고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시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 세상이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보시면 그것은 벌써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법원에서도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 가운데서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격상시켜주시는 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핵심적인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살피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한번 보시고 표도 해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먼저 예정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아마 5절에 나와 있을 텐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고 예정이라는 말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창세전부터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서 자기 아들로 삼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예정입니다. 자기 아들로 삼으시되 어떤 아들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아들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느냐. 자기가 아들로 삼으시되 그저 특별한 기준도 없이 아들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4절 끝에 있는 말씀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아들 삼으시려면 우리를 꼭 같이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꼭 자기를 빼닮은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조금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던 계획이 현실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볼 중요한 단어는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4절에 나와 있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얼마를 자기 아들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역사의 일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정기한 그의 아들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영원 무궁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 무궁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귀여워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시고 귀여운 아들로 보시고 또 정기한 자로 보시고 사랑어린 눈길로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진리일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거짓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창세전에 택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슴에 우리를 담아두시고 우리를 사랑어린 눈으로 보고 계셨다고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다고 하니 기가 막힌 여럿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창세전에 택하셨는가? 그 동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5절에, 4절에? 아니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댐댐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구애받지 않냐고 하나님 자기가 무조건 좋아서, 무조건 좋아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씀이 4절에도 나오고요. 또 5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는 말씀이 나오고 6절에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는 말씀으로도 나옵니다. 동일한 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세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자 되신 하나님과 약속하셨어요. 내가 인류 가운데서 얼마를 내 아들로 선택할 테니까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그 아들 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삼으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 선택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은 그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서로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유해 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야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끕니까? 창세전에 선택해놓은 사람을 이끌어주세요. 이끌어줘요. 이 이끌다 하는 말이 헬코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매우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나도 모르게 음식에 막 내가 당겨갑니다. 음식에 끌려가요. 이럴 때 헬코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끌리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곰을 기중기에다가 스위치를 넣으면 그것이 자석으로 변해서 세부치는 전부 다 끌어땡기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모든 세부치가 다 기중기로 매달립니다. 끌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때가 되면 예수님에게 이끌리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에게 올 수가 없어요. 자연히 이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다가 예수님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이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의미입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 믿었다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어 믿었다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고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평가하면 그 뿌리는 무한히 깊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때가 되면 예수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끌어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했으니까 내가 믿은 것입니다. 아멘! 그 배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작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나도 모르게 전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야! 이거 대단한 것이구나. 대단한 것이구나. 전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잘 믿는 자매들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이 돼도 남편이 아직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쩌다 교회 하면 나오기는 하지만 안 믿어요. 그 다음엔 또 안 나와요. 그래서 부인 되시는 분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남편 예수 믿게 해보려고. 아마 이번에도 대각성 전도집회 앞에 두고 아마 5만 가지 아양을 다 뜰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끌어당기셨구나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내가 누려져도 안 될 때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직 끌지 않아서 그래요. 끌면 끌려옵니다. 안 끌려올 수가 없어요. 왜? 끌면 그는 택한 자니까. 끌면 하나님이 이미 장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끌게 돼 있어요. 끌면 하나님이 끄는데 안 끌려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자꾸 끄는데 안 끌려와요? 누가 안 끌려와요? 반드시 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대충 압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는 너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는 관대하신 분입니다. 크고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10편 145편 3절 4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은 측량치 못하리로다. 에이, 나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크고 위대하신가를 제일 실감나게 표현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아마 40장 15절 이하의 이런 말로 비유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냐? 그의 눈에는 이 세계 모든 열방, 이 세계 모든 국가가 물통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고 저울에 앉아있는 티끌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만큼 크고 광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시다는 것을 오늘 현대 천문학이 이미 증명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최신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망원경 만들었어요. 허블 많은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뛰어나니까 더 훨씬 멀리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없는 것을 볼 수는 없죠. 망원경에 들어오는 모든 우주나 모든 은하계는 다 존재하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들여다보느냐? 우리는 빛의 속도를 압니다.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다. 어마어마하죠? 그 속도로 150억 년을 달려가는 거리까지 허블 많은 경을 가지고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150억 년 도대체 그 거리가 얼마인지 얼마나 광대한지요. 그런데 우주가 그것뿐이냐? 아니래요. 그 150억 년을 빛이 달려가서 도달하는 거리 밖에 있는 우주가 또 있는데 그 우주는 허블 많은 경을 가지고 볼 수가 없대요. 왜 볼 수 없느냐? 그 밖에 있는 곳에서 아직 빛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대요. 그러므로 빛이 도달하면 그때는 더 넓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냐? 오늘날 천문학이 증명을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광대함을 가진 우주입니다.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얼마나 광대하시냐? 누가 알겠어요? 그 광대함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티끌보다도 못한 나를 자기 아들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때가 됨에 불러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니까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면 땅 넓이로 봐서는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남한만 하면 일본에 5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조그마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의 대통령 아들 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아버지가 옥살이를 오래 하면서 심리적으로 고통당한 두 아들. 대통령 아들 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지 않아요. 이리 꼬시고 저리 꼬시고 못쓰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두 아들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대통령 아들이 눈 하나 깜짝깜짝하고 표정 하나만 딱 어떻게 좀 다르게 해도 막 돈 뭉치가 그냥 들어가도록 만들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가 못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탄식을 하대요. 아들 둘 때문에 아버지의 노벨평화상 명예도 다 땅에 떨어지고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한 업적도 사람들로부터 잊어버리고 너무나 지금 어렵게 됐다는 거죠. 대통령 아들, 조그마한 나라 대통령 아들도 이렇게 대단하대요. 대통령 후보의 아들, 아직 대통령도 아니요. 아니고 후보요, 후보. 이 후보의 아들도 무언가 그게 대단해서 군대를 갔느니 안 갔느니 안 갔으면 왜 안 갔느니 하고는 수개월 동안 온 나라가 벌집수 써 놓은 것처럼 지금 아우선 아니에요. 그런데 망군의 여호하라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몰라서 탈이죠. 알면 가만히 못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절대 거룩자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하나님이죠. 그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 도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노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노라.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셨어요. 인간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갈수록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거룩자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거리를 뚫면 둘수록 행복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불행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접근 불가능할 정도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사야는 어쩌다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가 비명을 질렀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웠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정신을 못 차리고 비명을 질러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 토미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목회하는 미국의 교회에 어느 주일날 방문을 했습니다. 8시 반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그 교회당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강한 느낌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그 느낌이 강한지 마치 구약시대의 성전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연기가 자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그 느낌이 온 교회당에 가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하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천둥 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나더니 설교하던 목사가 2, 3미터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정신을 잃었어요. 아크릴로 된 이 강대상은 넘어지면서 두둥강이가 나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셨어요. 두 시간 반 만에 설교하던 목사는 깨워놨습니다마는 그 모든 장면을 본 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비워둬 쏟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거루가 신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하니 아무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는지 여덟 번을 예배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도 저녁마다 저녁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통해하고 세례받고 새사람 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는데 한 달 동안 계속됐어요. 하나님은 가끔 이런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교회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시지는 않습니다마는 무언가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사건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도록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한 사람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 거루감 앞에서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뒤끌 가운데 앉아있는 더럽고 추악한 나를 자기 아들로 삼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대요. 여러분 알면 이거는 기절할 일입니다. 적당히 하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절대 거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아들로 삼으시고 예수 믿은 순간부터 우리를 자기 아들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 건성으로 알아요. 믿기는 해요. 그러나 너무 피상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를 못합니다. 나를 흥분시키지를 못합니다. 내 감정에 불을 지르지를 못합니다. 내 모든 존재의 구석구석에 이 놀라운 말씀이 주는 능력이 퍼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덤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 실제 나의 삶에 어떤 역량을 전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기도할 때만 그저 입을 열면 버릇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점이에요. 신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사진이 있대요. 부시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헬리콥터를 타고 배가 간 잔디밭에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부시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애완견 반이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과 새카만 애완견 반이가 이렇게 걸어나오는 모습이 사진에 딱 나왔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이 했는지 알아요? 저 개새끼가 말이야. 저 개새끼가 자기 바로 앞에 걸어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알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 온 세계를 손안에 쥐고 주물렀다 폈다 하는 사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어떤 면은 절대 강자. 자기 앞에 걸어가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를 이 반이라고 하는 개새끼가 알까? 그리고 자기가 미처 못 따라가면 이놈아 왜 안 오니? 하고는 줄로 끌어당겨주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이 남자가 누군가? 이 반이라는 개새끼가 어느 양도 그걸 알고 감동할까? 우린 알잖아요. 저여 감동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세계 정상들만 드나드는 그 백악 안으로 그 자기를 끌고 들어가서 책상 옆에 앉아있도록 하는 이 남자. 이 남자가 누군가? 만약 반이가 알았다면 기절하고 못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이 개새끼 같은 처지에 있지 않느냐? 내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굴까? 누굴하고 우리는 믿고 있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세요. 내가 슬퍼할 때 와서 두들겨주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내가 힘들어서 고통할 때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고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누구든지요. 이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정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참으로 내 존재 전체가 알고 전율할 정도면요. 그 힘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의 아들로 삼으셨느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만 깨닫는다면 입을 열고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요소를 들고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주여 나 같은 것을 아들로 삼으셨습니까? 하고 벌쩍벌쩍 뛰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좌절하고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아무리 슬픔을 당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 가슴 속 뜨겁게 깨닫는다면 눈물 닦고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까? 그 사실을 나누는 이상 이 세상에서 거드름 피우는 권력자들,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아참하지 않아요. 의젓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면 견뎌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들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알게 해 주세요. 물론 그렇다고 24시간 벌떡벌떡 뛰기만 내가 살렸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미친 것처럼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생각만 하면 그냥 가슴에서 뭔가 살아온 힘이 그냥 솟아나는 것 같은 은혜는 좀 시시때때로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항상 기뻐하면서 살지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캐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성자로 추대할 때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따집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하나 이 사람이 험하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남달리 기뻐하고 사는 흔적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한평생 남달리 기뻐한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성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 내가 그의 아들이란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달리 기뻐하고 남달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성자들 자격이 있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너무 큰 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신분을 너무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이 사실을 놓고 마음이 어떤 감동이 없다는 것은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불러주셨는지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성명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아들 됨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가를 때때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해주실 줄은 있습니다. 이렇게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단 자기 아들로 부르신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랑을 쏟아주십니다. 한이 없는 사랑을 쏟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인자와 극류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식 모르는 아비가 있어요. 나몰라라 자식을 나몰라라 하는 아비가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자식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모른다 하시겠어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분입니다. 김 대통령에게 재미있는 말이 쫓아다닙니다. 붙어다녀요. 박지원 중독증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좋은 의미인지 비꼬는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그거 따질 필요가 없고요. 박지원 중독증이 뭡니까? 그러니까 김 대통령 마음에는 항상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그 사람을 먼저 불러 의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면 다 옳은 말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약간의 중독증이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스바니아 3장 17절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놓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만 생각하세요. 우리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요. 밤이고 낮이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멀리 보이기만 해도 막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된 우리에게 중독증이 걸린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아들 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함께하십니다. 위험해서 건져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 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를 보았더니 평범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뭔가 던져주는 이야기였어요. 한참 고나게 자고 있는데 닷살 먹은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마에 손가락으로 똑똑똑똑 치면서 아빠, 아빠,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자다가 깨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디지털 시계가 새벽 2시 45분이요. 그래, 갔다 와. 저기 화장실 있지 않니? 갔다 와. 화장실은 좁은 어둠컴컴한 복도 저 끝에 붙어 있었어요. 그 외에는 그래, 갔다 올게요 하고는 화장실을 갑니다. 좁고 어두운 복도는 그 다섯 살짜리 아들에게는 아마 십잎길이나 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붙어있는 컴컴한 방에서는 언젠지 모르게 괴물이 뛰어나올 것 같은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들이 화장실을 혼자 가다가는 그만 중간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빠 옆에 와서 아빠, 아빠 같이 가, 아빠 같이 가. 너 혼자 가면 안 되니? 아니, 아빠하고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들 손을 잡고 그 긴 복도를 건너질러서 화장실을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어떤 길고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고 어두운 복도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잘되면 홈런이고 잘못되면 삼진아웃이에요. 예금해놓은 거 다 털려요. 집도 날라가요. 자동차도 날라가요. 모든 것이 다 날라갈 위험도 감수하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분명히 어둡고 긴 복도를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고 그 결과를 일주일, 이주일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혼차 걷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쁘게 딸을 결혼시켰는데 반년도 안 돼서 딸,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밤잠을 설치는 과정에 있을지도 몰라요. 어두운 복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직, 어떤 사람은 남으로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경험하게 됩니다. 어둡고 긴 복도를 지나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마당에 좀 눈에 유단히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 날이라 그 남자가 교회 나왔을 때는 유달리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매지 않고 와이사스만 입고 밑에 양복, 바지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 차림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한 세살백이 되는 사내아이 한 다섯 살 정도 돼 보이는 사내아이 둘이가 아빠 옆에 같이 와서 마당에 벤치에 앉아 있어요. 아버지 되시는 사람은 성경을 펴놓고는 좀 읽다가 그 다음에 노트를 내가지고 성경을 읽는 걸 베끼는지 또 자기가 생각한 것을 쓰는지 한참 쓰다가는 또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한 1, 20분 그러다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전 내내 그러더니 점심시간 조금 되니까 또 안 보이다가 오후에 또 나타나서 애 둘을 데리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해서 제가 이제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시골 어디 도시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지방 도시에서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거할 데가 별로 없나요? 그랬더니 지방에서 왔는데 제 사업을 한 몇 달 전에 그저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제 형님 집이 근방에 있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잠깐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많이 아픈가요? 못 고칠 병인가요? 그랬더니 예, 못 고칠 병인가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절 보고 누구세요? 그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7시가 되기 전에 또 3시가 와서 있어요. 마당에 참 인생의 어둡고 긴 복도로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한 가장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자주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자주자주 만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통로를 지나든 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도로 지나갈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5살짜리 어린 아들 그 옆에 아빠가 있으면 그 복도가 좁고 어둡고 길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알렐루야. 그 아버지가 내 옆에 계세요. 수제를 당해서 지금 고통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그들이 절망적인 형편에 놓여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이 어둡고 답답한 골목길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바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미니라. 내가 너를 굳이 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만 소유하면 안 돼요.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점 멀리 떨어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 없는 자식처럼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제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무서운 심판으로 그것이 영원히 죽음을 의미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불쌍한 우리 이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니스 조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27살에 요절한 미국의 전설적인 로컷롤 가수였습니다. 그 자매가 잠을 자다가 잠이 든 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집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자기 어머니가 놀래서 제니스 너 어디 가? 뭘 하니?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그 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걸어가요. 너 어디 가니? 했더니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나는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집으로 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집으로 가요. 목류병이에요. 목류병.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면서 나는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요. 오늘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 대신 그분을 반역하고 멀리 멀리 가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아들로 삼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 한두 명 가지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아들을 거느리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자가 누굽니까?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웃들에게 복음 전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그의 자녀 된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끌만도 못하고 비천한 자리에 앉아 날마다 죄만 짓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평생 찬송하며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며 기뻐뛰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이 감격이 우리의 존재 전부를 불길러서 불길이 홀로알 타오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모르는 불쌍한 탕자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대각성 전도집회를 통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